네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슈가맨의 쇼맨으로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. 또 특히나 제가 어릴 적보다 굉장히 좋아하던 선배님의 노래를 선배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 앞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떨리고요.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. 제가 부르는 역주행송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시죠? 궁금하신 분들은 화요일 밤 10시 50분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본방 사수하세요.